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건으로 한참 언론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. 그 부분은 그렇게 뭐 결정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. 그 건으로 한참 언론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. 그 건으로 한참 언론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. 그 건으로 한참 언론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.